이재명 후보 얘기 저희가 준비한 5위인데요 성소수자 항의에 다했죠? 이 얘기입니다 정의당 쪽과 마찰비진 이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서울대 초청 강연회를 마치고 나오던 중에 성소수자 시위 현장과 마주했습니다 설명보다는 바로 화면을 보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저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신 것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저와 이 땅의 성소수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성들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저 영상 그대로입니다 사과해 주십시오라는 말에 다 했죠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의당이 꽤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차가운 이 한마디는 이재명 후보의 인격 그 자체였다 김정은 교수님은 저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의당 입장에서야 차별금지법들을 찬성하고 있고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는 생각, 판단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인격 그 자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원칙을 얘기했었죠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아직 사회적 토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왜냐하면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 측면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전국민적인 토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이 저렇게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금지법을 소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 입장이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그 후보의 입장대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별도의 공간들 속에서 아마 토론이 앞으로 벌어지겠죠 대선 후보들 간에 토론이 벌어지게 되면 본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아닌 심상정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때 사회적 토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자기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타했어요 이렇게 하는 한마디를 가지고 인격 그 자체라고 예를 들면 모독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 문제는 소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소통이라는 게 난 버바리 70%라고 합니다 다 했어라는 그 말보다는 그 말을 할 때의 표정, 몸짓, 태도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조금 냉정하지 않습니까 성소수자분들이 자기 얼굴을 내밀고 간절하게 한마디 했을 때 원하는 답변을 듣지는 못했어도 따뜻한 한마디라도 했으면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텐데 물론 이 후보가 조금 곤란한 상황인 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별법이라도 지금 계신 성소수자분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와 또 종교단체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다르니까 곤란하긴 하지만 그 예수와 노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호소하는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 저기서 뭔가 조금 우리 이 후보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끌 때 국민에 대해서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당 말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이 말 한마디를 계속 물거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앞뒤 맥락이 맥락을 무시한 참이 진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래놓고는 아 진짜 존경하냐 내가 어디를 봐서 내가 존경할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사기꾼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원전지사 꽤 세게 얘기했습니다 이중 언어를 쓰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대통령감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앞뒤 맥락 무시하는 게 참 문제다 이렇게까지 추가 설명을 했거든요 정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저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도요 서로 이제 호칭을 할 때 항상 앞에 존경하는 암흑의 의원님이래요 사실 속으로는 하나도 존경하지 않으면서 맨날 존경하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속으로 존경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뭐 사실 알고 보면 다 존경하지 않으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말 그냥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마음속이 어떻든 간에 사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예의의 한 문장이거든요 존경한다는 건 그러니까 예의상 호칭 앞에다가 붙이는 건데 그거는 다 우리가 그냥 그 맥락을 알아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꺼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는 그 얘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왜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난 존경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고위공직자나 국민께 내가 앞으로 큰 책임을 맡는 자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의 언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 너무 가벼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머리가 너무 좋으신 게 아닌가 그게 좀 문제입니다 이중원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승훈 변호사님 태도 얘기 말고 이 부분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핵심 정책에 대해서 재난지역은 고집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처리한 적 없다라고 어제 얘기했고 국토보유세도 한 발 물러서는 듯하다가 처리한 적 없다고 했고 태도는 몰라도 핵심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듯한 말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건 아니지 야권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보려고 하면 굉장히 나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기 보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국회의 어떤 절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등 피해자에게 집중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다가 잘못했다고 처리한 게 아니잖아요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보유세도 전 국민의 어떤 재화에 같은 균등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되기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굉장히 반대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이걸 철회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냥 강행할 것처럼 했다가 또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철회한다고 했다가 이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레임을 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나 자신의 주장도 주장이지만 국민과 함께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극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민의 인한은 bands은 Umar don't hav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n 음정의 인한은 주장의 인한, 상탐의 인한은 상탐의 인한은